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기 지지옥션벨 신사대순녀 연승대항전 보내드립니다. 좋은 말씀에 백성호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기 프로대회에서는 신사팀이 오랜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무척 기뻤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6번인가 출전했는데 한 번도 우승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승을 해서 상금을 받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과연 이번 대회는 어느 팀이 우승할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 대회 어떤 대회인지 소개해드릴게요. 한국교환이 주체하고 주관합니다. 아마연승대항전과 프로렘승대항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마는 신사 승려 각각 7명입니다. 네 프로는 신사 12명 숙려는 12명이 엿든 대항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한시간은 각자 30분에 초입기는 40초 5회입니다. 선바전은 2020년 7월 1일과 2일 양일간 열렸고요. 신사는 A조와 B조 각각 나뉘어서 4명씩 선발했습니다. 네 숙려 팀은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8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네 오늘 대국은 조승화 선수와 김경호 선수 대국인데요. 두 선수 모두 어린 기사죠? 네 그렇습니다. 조승화 선수는 계속 잘 뻗어나고 있는 한국파트체 유망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김경호 선수는 사실 굉장히 귀여운 선수이죠. 제가 허세현 선수와 더불어 두 선수를 굉장히 귀여워하는데요. 네 두 기사가 나이가 어린 만큼 또 오늘 패기 넘친 대국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그럼 대국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선 결승이 열리고 있는 한국기원의 모습입니다. 여름과 함께 시작된 제지옥 시험배 이번 시간에는 조승화 3단과 김경은 초단의 대결인데요. 매 2003년생 김경은 초단의 모습 그리고 조승화 3단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처음으로 지지옥 시험배의 본선에 등장할 수 있을까요? 이 대국은 각자 30분에 초입기는 40초 5회입니다. 조승화 선수는 랭킹이 4위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승화 선수가 입단한 지가 2016년도에 입단했기 때문에 지금 4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랭킹이 4위까지 올라왔다는 것 그 각종 대회에서 여류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은 조승화 선수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입증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최정, 김채영, 오유진 선수가 트로이카를 일고 있다 하는데요. 그 뒤를 바짝 쏜는 선수가 바로 이 조승화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얘기하기를 조승화 선수가 그 트로이카 체제를 무너뜨릴 유일한 선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여자 바둑의 최고의 싸움 바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 이사도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전투를 좋아하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여자바둑리그 인천 EDGC의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고요. 네. 얼마 전에 고행되었던 합천 영재와 여자 정상과의 연성 대항전 이 지지옥션을 답습한 것이죠. 그 대항전에서 조승화 선수가 현임변 선수를 이겼어요. 네. 현임변 선수가 얼마 전 신에 대해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승화 선수가 그만큼 실력이 있는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경은 선수는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2003년생. 네. 그렇죠. 입단은 또 빨리 했어요. 2017년에 했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입단도 일찍 하고 지금 김경은 선수는 아주 장량과 충망대는 기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합천배 올해 그 대회에서 현임변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그 현임변 선수가 8강전에서 반쪽을 뒀어요. 네. 그 당시에 제가 해설을 했는데 김경은 선수가 첫 반은 나빴지만 나중에는 거의 한 8, 90%는 이긴 반으로 졌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굉장히 아쉬워했었습니다. 그만큼 남자 기사와 겨뤄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그 정도의 실력까지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흙은 늘 수밖에 없겠고요. 두 기사는 국가대표팀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정석은 배기, 여기 축이 좋은 경우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축관계가 있는 진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축일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끊어갔을 때 조금 더 진행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모양이 되고 나오고 밀었을 때 이걸 젖혔는데 이때 만약에 흙이 만약에 흙돌이 여기에 흙돌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여기를 잡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잡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축이 안 되거든요. 지금요. 담소치고 나오고 이렇게 나와도 여기와 여기가 맛보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그만입니다. 이걸 좀 더 진행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내용이 생겨있네요. 이 대각선 쪽에 백돌이 없으면 저것은 성립이 안 되는 모양이죠. 여기에 붙이는 수는. 백돌이 없는, 흙돌이 있는 경우에 여기를 두지 않을 만큼 먼저 치받고 놓고 젖히는 것이 모양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봤던 형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흙은 여기 있는 수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여기 있는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잇게 되면 빠지고 끊고 나오고 오고 네.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칸을 전개하든가 이렇게 두 칸을 전개하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두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나올 때 이렇게 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바둑은 이 수를 두지를 않고 바로 이렇게 밀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밀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두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쪽에 흙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둬야지만 이 모양이 글쌓해지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 때 이력적으로 두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바닥을 그렇게 둘 수도 있는데 오늘 김경호 선수는 과연 이어둘지 아니면 젖힐지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죠. 김경호 선수는 어떤 기풍인가요? 김경호 선수도 전투를 좋아하는 기풍같이 보입니다. 네. 지금 젖혀왔습니다. 사활을 잘 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사실 여류기사들에 대해서는 합첨배 출전한 여류기사들 외에는 잘 몰라요. 숫자가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예전에 박지은 선수나 조혜연 선수 또 요즘 한점 주가를 올리고 있는 3인방, 최정, 김채영, 오유진 이쪽은 내가 좀 압니다. 그런데 그 외의 선수들은 나이 어린 기사들은 저한테 인사를 잘하니까 귀엽고 이쁘다 한 번 생각되지 가득 실력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김경호 선수가 사활도 잘 풀고요. 사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좀 경험이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2007년에 있다는 했으니까 조금 경험도 쌓이면서 특히 올해 정말 많은 성장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허서연 선수와 김경호 선수 이 두 기사는 국가대표실에 자주 모습을 보이는데요. 제가 가끔 가면 제일 먼저 와서 인사하는 기사가 이 두 선수거든요. 인사가 참 중요하죠. 봐도 실력만큼 참 성격도 좋은 두 기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김경호 선수가 대국 자세가 참 바른 걸로 유명해요. 허리를 꼬끗이 세우고 매너도 참 좋고요. 제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김경호 선수와 허서연 선수가 받을 때 소구를 많이 응원합니다. 그러시군요. 승경심 팬이군요. 그런데 조승하 선수는 최근에 받을 걸 잘 두길래 조승하 선수도 많이 응원합니다. 너무 김경호 선수만 응원하면 조승하 선수가 섭섭해할지 모르니까 저는 조승하 선수 바둑을 많이 중개했는데요. 볼 때마다 내용이 재미있어요. 그렇군요. 일단 평범하게 가질 않고요. 아니 어떻게 저기서도 저렇게 둘 수 있지 싶을 정도로 과감한 선택 그리고 창의적인 수로 많이 보여진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조승하 선수의 바닥을 몇 판을 중개하면서 조승하 선수의 바둑이 참 재미있는 바둑이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성장을 할 거라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이 진행이 사실 저는 많이 보긴 했는데 결론이 궁금해요. 그러고는 보통 이쪽으로 붙여가는, 이쪽으로 끊어가는 것이 이쪽으로 끊어가는 것이 보통 정석이죠. 이렇게 두려면 모든 변화를 알고 좀 둬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백이 우산기축에 두면 살 수는 있지만 살아도 나쁜 거죠? 네. 거의 끊어가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 이제 흙이 좀 느는 수도 있고 치중가는 수도 있습니다. 치중가면 바로 잡을 수 있겠고요. 들었는데 만약에 이걸로 이렇게 치중으로 가면 잡을 수는 있거든요. 대신 이것을 끊어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고 이걸 끊어 잡는데 이때 흙은 반드시 이걸 먼지해야 됩니다. 이걸 둬야 돼요. 그럼 이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어떤 수가 있냐면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어요. 그럼 마감은요. 여기를 둡니다. 그럼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이때 여기 오는 수가 묘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가 있나요? 네. 지금 제가 이걸 얘기하니까 뭐 마우스 미스한 거 아닙니까? 네. 하는데 이렇게 막으면 그때 이렇게 둡니다. 아 선수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따내면 여기를 빠져서 대공소공으로 이건 죽었습니다. 100개 공도가 넓으니까요. 네. 이걸 잡으러 오면요. 이렇게 해서 잡으러 오면 여기서 일류 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흙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걸 두면 반격이네요. 한격으로 다 죽어버립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방송은. 아 그럼 기가 막힌 수가 또 있군요. 네. 지금처럼 두는 것도 한 가지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요. 백이 방금 든 수로요. 네. 우산기 쪽에 한진 내면 살지 않습니까? 아 이수로. 이수로 여기. 여기 집을 내면요. 네. 살수는 있는데 그렇다가는 여기를 붙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빠져야 되는데 다음에 여기를 넣습니다. 그럼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거 늘어버리면요. 오히려 이게 다 죽어버리죠. 껴붙였을 때 넘겨주는 거는 흙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넘겨주면 결국은 살고 살고인데 이 백의 모양보다는 흙의 모양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처음 두는 것이 거의 외길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잡은 건가요? 아니. 이거는 이제 결론을 얘기한다면 이건 빅입니다. 아 빅이 나는군요. 패도 아니고 빅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패가 나는지는 아마 두 기사가 보여줄 것입니다. 뭐 이 모양은 웬만한 프로우라면 거의 다 아는 모습이거든요. 또 두 기사는 국가대표 훈련실에서 매일 같이 훈련을 매진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신뢰되는 말은 좀 모르지만 신여 기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특히 어린 기사들 같은 경우는 이건 모르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기사가 모두 알고 있는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모양은 거의 정석이에요. 그런데 저런 모양이 나오면 옛날에 우리가 크스타트에 밀어붙이기형 정석이라든가 대사 정석 같은 경우는 서로가 잘 안 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둑판이 4분의 1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둑이 싱겁다 해서 서로가 잘 피했는데 지금 이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모양이 끝나고 나면 거의 4분의 1을 다 진행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우산기에서 흘러나온 모양이 우변과 상변을 다 흡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둑이 좀 단조로운 맛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기는 더 재밌는 곳이 흙집, 집도 똑같습니다. 흙도 적어서 세 집을 얻을 수가 있고 백도 적어서 세 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 형태는 비기라고 보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쪽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를 밀었다가는 상대방이 이것만 늘어지면 잡아서 훨씬 이득입니다. 그런데 그냥 늘면 이때 이걸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백은 여기를 두고 또 따낼 때 여기를 둬야 됩니다. 그럼 이게 자충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두는 수가 있어요. 여기를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이유를 수밖에 없는데 이음은 이렇게 늘게 되면 이쪽 방향이 싹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밀었다가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잡는 것이 정확한 수순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정석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쌍방 불만이 없는 진행이겠죠? 뭐 서로가 불만은 없는데 단지 하나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바둑이 딱 이 각이 서로가 나왔기 때문에 좀 단순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먹여쳐서 백도 세 집이 났고 흙도 세 집이 났습니다. 결국은 이 모양 대 이 모양이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흙의 모양이 더 크죠. 그 이유는 백은 이걸 뺐기 때문에 그래서 흙은 한 가지 모양이고 백은 이 좌상계의 거대한 모양과 다음과 그 다음에 좌상계의 백의 모양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백이 지금 두 점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따내야 되나요? 이건 따내야 되고요. 이거 안 따내면 적어내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를 밀면 백은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를 부시러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시러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깨지게 되면 좀 싱겁다 해서 이걸로 이렇게 두는 것도 있지만 이걸로 뭐 이연절이 이연절이나 이연절이를 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달려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두 가지 다 있어요. 지금처럼 밀게 되면 백은 우변을 삭감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삭감을 지금 하지 않으면 흙이 더 폭을 넓히면 위험하니까요. 그때는 뭐 걷잡을 수 없어지죠. 네. 그래서 지금 삭감을 합니다. 네. 지금 적절한 삭감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모양에서는 여기를 지키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씌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씌우는 것은 여기를 붙인다 하더라도 이 모양을 쉽게 납힐 모양이 아니에요. 고구를 쳐야 되는데 나오고 이쪽을 둬야 되는데 다음에 이렇게 밀어버리게 되면 두 칸을 벌리는 수와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모양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아, 그 씀도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것을 이제 안 두면 여기를 두겠다는 것이에요. 이걸 단도 치고 나올 때 이걸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촉촉수죠. 머그치고 단도 치고 젖혀버리면 이게 잡히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받아야 됩니다. 네, 이 모양은 여기는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 수가 좋은 수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그 이유는 여기를 뒀는데 이 모양이 색감하러 온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선수거든요. 여기가 선수입니다. 다음에 또 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집은 생겼지만 지금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점과 이 한 점이 타기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양은 지금처럼 흙이 두는 수가 정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꽉 이어서 상대방에게 저기 들여다보는 여지를 없애야 됩니다. 아, 안 받자니 끊기고 받자니 기분 나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단도 치고 이어버리게 되면 우변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중앙이 끊어지게 되죠. 여기에 삭감은 백이 조금이라도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아, 지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 조승화 선수가 그냥 한 칸을 띄어서 지켰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지킨 수로는 지금 이렇게 붙여가지고 싸울 수도 있어요. 나오면 이렇게 늘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때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뭐 입게 되면은 한 칸을 띄게 되겠고 만약에 젖혀서 끊게 되면은 붙였는데 이렇게 붙였는데 이렇게 끊게 되면은 이것은 단도 치고 나서 나올 때 이런 여지가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 붙이는 수도 있고요. 이런데 붙이는 수도 있고 이거 추가로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좋은 형태네요. 네, 그래서 그냥 한 칸보다는 붙여서 싸워서 충분한데 적을 한 칸 띄었다는 얘기는 조승화 선수가 오변의 삭감은 성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마음속으로 좀 기분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쪽을 지켰죠. 좋은 자리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두 칸 띄는 수는 물론 훌륭한 수입니다. 절대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3, 3을 들어가서 이쪽을 파헤치는 수도 많이 생각할 수가 있죠.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중앙 쪽의 백돌들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한 건가요? 중앙의 백돌은 죽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저 치고 나올 때 여기만 끊는다 하더라도 거의 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수 치고 나올 때 이렇게 있는다 하더라도 거의 이런 모양은 잡힐 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알 것 같은데 진행이 안 되어 있으니까 겁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해두기는 사람들은 지장이 없는데 집으로는 손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흙이 백을 잡으러 오면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고 잡으러 안 오면 그런 식으로 안 죽이겠죠. 젖힌 수는 조금은 과수가 아닌가도 싶습니다. 흙이 젖히면서 자연스럽게 중앙쪽 백일단이 위험해지는 건 아닌가요? 네. 그거보다도 이런 데 끊어가는 강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띄워둬서 상배만 지켜서 충분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젖혀서 끊기게 되면 이 돌과 이 돌이 뭔가 엮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사가 유리할 때는 항상 부자 몸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끊기면 기분 나쁘죠. 바로 끊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 끼워가는 수가 기분 나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끊기는 것은 조금만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조승환 선수가 먼저 전투를 이도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승환 선수의 기풍은 젖혀서 끊겨서 싸움을 유발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승환 선수가 원하는 바가 아닌가 또 생각이 되는데 뭐 김경호 선수 역시 지금 이런 식으로 안 싸울 수는 없습니다. 순중 100이 입구자로 지킨 수는 흑이 말씀해 주신 대로 끼운 수를 방비한 수죠. 네. 지금 흑은 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내려오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대충 두고 나서 어딘가를 둘 때 빨리 이쪽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걸 싸우는 방법을 택해야 되고 이쪽을 안 두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건너붙여 끊어가지고 싸우는 것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자꾸 도망만 가다가는 쫓기는 모습이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뭔가 먼저 싸우지 않는 것은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14기 지지옥션배 심사대 승리 연승 대항전 조승환 선수와 김경호 선수의 대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가겠습니다. 조승환 선수와 김경호 선수 모두 아직 지지옥션배 본선 질주인 경험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특히 조승환 선수는 랭킹에 비해서 아직 인연이 닿지 않았는데요. 11기에는 박진 선수에게 패했고요. 12기는 이유진 선수 13기는 강다정 선수에게 패해서 아직까지 본선 모델을 밟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연이 안 닿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김경호 선수는 이번이 또 만약에 이긴다면 처음 진출인데요. 지금 자꾸 먼저 도망을 가는데 사실은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자꾸 쫓기서 가는 것보다는 지금 잠깐 말씀드린 대로 빨리 이쪽으로 와가지고 먼저 성공을 취해야 됩니다. 또 이거 보니까 명당이네요. 여기서 지금 이거 띄는 것도 무조건 이쪽으로 갔어야 돼요. 이쪽으로 갔으면 백은 이쪽으로 어떻게 오게 되면 건너붙여서 이것은 다 멍 수가 없습니다. 이쪽 건너붙이게 되면 그리고 여기를 띄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거나 이런 식으로 오거나 아니면 여기를 오고 나서 받을 때 이렇게 한 칸 뛰어나와서 이 돌과 이 돌과 이 돌을 분리시켜가지고 두다 보면 이 돌을 나중에 오히려 공격하는 의미가 좀 내퍼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나는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쫓기기 때문에 어쩌면 쫓기다가 받을 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거기 지키는 거 너무 좋은 비였어요. 그러네요. 놀고 보니까 참 저러울 자리입니다. 양쪽의 101단을 연결하는 주네요. 어떻게 보면 김경호 선수에서는 첫 번째 실수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양걸침했을 때 입구자 한 수는 사라진 것 같아요. 뭐 입구자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양걸침을 했을 때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쪽으로 입구자 두는 거예요. 이 수는 요즘에는 입구자보다는 AI는 이런 식이나 아 날일자요? 이런 식이나 이런 식의 날일자를 갖다가 많이 써요. 그렇군요. 네. 그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거 외에는 붙이고 느는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붙이고 늘거나 아니면 날일자를 두거나 선택하면 되겠네요. 방금 끼운 수로는 변죽이 끝날 수도 있었을까요? 네. 끊는 수도 있고 막는 수도 있고 지금처럼 끼우고 있는 수는 일반적으로 잘 안 쓰이는 수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성아 선수는 이 바둑은 집으로 가는 바둑이 아니고 두터움으로 가는 바둑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으로는 손해입니다. 배기. 끼운 수가요? 네. 그런데 두터움 모양으로는 이것이 참 좋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여기를 둬야 되거든요. 그때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걸 밀어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흙이 아주 집으로는 땡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런 식의 언제를 두게 되면 두터움 모양으로는 뭔가 되게 아주 그럴싸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성아 선수는 지금 이 바둑은 한두 집 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터게 둬서 이 중앙의 제공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거기까지는 절대입니다. 흙도 있는 것은 절대인데 이때는 다음에 어딜 것인지 거기에 믿는 것까지도 거의 절대예요. 다음에 백이 좌변 쪽 간다면 상당히 좋은 줄 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갈라갔네요. 강력한 수를 선보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냥 여기 두는 것이 보통인데 네. 그런데 지금은 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이리로 갈라가서 오히려 이 점과 이 전체의 모양을 갈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흙도 이온제를 두게 되면 이 모양은 죽을 만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앉아게 되면 오히려 이 한염 잡는 정도는 성이 안 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조승관 선수가 욕심이 많네요. 네. 본인의 기풍대로 치열하게 흙도를 갈라가면서 공격을 합니다. 저런 데서는 그냥 밀고 나오는 것보다는 뭔가 붙여서 기대 나오는 것이 보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밀고 나가는 것은 네. 그렇죠. 지금처럼요. 흙도 흐름을 타서 나오니까요. 이 수는 호구치라는 스스로 보이는데요. 여기 호구치면 딱 걸리는 거겠죠. 그러면 중앙허설 죽었다고 봐야겠죠. 지금 여기 호구치는 것은 워낙 기분 좋은 모양이지만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이러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두게 되면 다음엔 이걸 젖힌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늘어가지고 이걸 통으로 작았다는 것입니다. 흐름이 완전히 100에게 넘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먼저 갈라가지고 이 두 중에 하나를 먼저 공격해 오는 것이 자기의 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공격해서 방어하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을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김경은 선수가 제가 보면 참 착해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상품이 착해서 그런지 모르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두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승하 선수가 착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둑은 좀 덜 착한 사람이 바닥을 많이 이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바둑이 좀 난 잘 못 이긴다 하는 얘기는 그분은 착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네 그런데 또 자꾸 이기는 사람은 좋아할 게 없습니다. 그분은 성격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들 착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백성호 부단의 말 들으니까 그동안 젖던 바둑들이 떠오르면서 상당히 큰 위면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용어로 한번 다 보시한 거죠. 베풀며 살았네요. 그런데 중앙쪽 흑이 일단 괜찮은 건가요? 괴롭죠. 지금 너무 괴로워요. 안에서 살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쉽게 잡히지는 않겠지만 쉽게 살기도 힘든 모양입니다. 고구려가 산다 하더라도 최소한 좌변도 다칠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게 위기인데요. 중앙쪽 돌파는 힘들겠죠? 중앙쪽 돌파요? 뚫고 나온다 하더라도 뚫고 나오는 것은 힘듭니다.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뚫고 이렇게 나오면 나오면 여기 끊어버리게 되면 이제 여기 두다 보면 어차하면 나중에 이쪽만 잡아도 본전 다 나옵니다. 여기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붙였는데 이런 거는 뭐냐면 바둑에서 이런 말이 있죠. 궁합은 붙여라. 그래서 이렇게 붙여간 것입니다. 상대방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흐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붙이는 주가 자주 나오고요. 아예 상대를 안 해주네요. 오히려 받으면 또 흙이 흐름을 탈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받고 싶은데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살려주더라도 나는 자변만 취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억지로 살려고 한다면 사는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괴로운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흙이 일단을 끝까지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거든요. 좀 어려운 게 백이 저친수처럼 한번 뭐랄까요 흐름을 다른 데로 돌린다고 할까요 그런 수 두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바둑을 둘 때요. 너무 상대를 궁지에 모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이지선으로 가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조승하 선수의 선택은 제가 볼 때는 옳은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끝까지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바둑이 뭐 아마추어 분들 가끔 좋아하는 판내기가 아니고 많이 이기는 바둑을 두는 그런 바둑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잡으러 가겠죠. 그런데 지금은 한 집을 이기나 백 집을 이기나 이기는 건 똑같고 한 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상대방하고 화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좌변 쪽에서 흙이 빠지자 더 두지 않고 또 중앙 쪽으로 갑니다. 네. 지금은 조성아 선수 좌측도 한 번 두고 우측도 한 번 두고 상대방이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내가 좌변에서 심하게 둘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둘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이죠. 양쪽에 핵돌이 약한 돌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잡으면 백은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꼭 두조 잡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일단은 김경호 선수 아주 괴로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쪽만 잘 사계가 돼가지고 산다 한다면 모든 슬픔이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하변에 이 집도 좋죠. 우변도 좋죠. 여기서 두 집만 내고 산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백이 집이 없네요. 그런데 학도 사실은 이것을 공격하면서 이 좌변을 취하고 좌상기 쪽을 다 백집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이쪽에 맛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언저리 이거 붙이면 호구를 쳐야 되는데 이런 데만 나온다 하더라도 빠지면 끊어버리고 놓으면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런 모양은 뭐 사는 거는 문제가 안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달려버리면 살거든요. 여기 살면 여기 한 30집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혼만 내고 그리고 다시 우아하기 쪽으로 부시러 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과연 이 상변의 흑돌들이 살 수 있는지도 의문은 의문이에요. 아직까지는 두 눈이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성아 선수의 입장에서는 양손에 지금 떡을 지었습니다.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그래서 보통 체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점점 더 조심해가지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다혜사밤이 지금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바로 그게 문제야 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 잡고 싶어서. 지금은 상황이 양투기 중에서 한쪽만 잡으면 된 상황인 거죠. 지금 김경원 선수는 자변도 취하고 싶고 중앙도 살리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또 그거 두고 다 살리면 받을 건 특리예요. 그런데 조성아 선수의 생각은 또 그렇겠죠. 경원아 그건 네 생각이고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안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지금 중앙쪽 백돌은 위험하지는 아닌 거죠? 중앙쪽 백돌이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백돌 6점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지금 안 둠은 위험하지만 둠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렇게 젖혀 나오면 이것은 뭐 여기도 문제가 있고요. 끊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이 모양은 백은 전혀 위험한 게 없어요. 흙만 위험하죠. 그런데 어물어물 하다가는 옛날에 그 동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따르릉 따르릉 비켜놔라 대하는 식으로요. 우물쭈물 하다가 큰일 납니다. 하는 식으로 잘못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양은 그렇게 뭐 어려운 장면은 아닙니다. 네 저기는 좀 촐게 몰려서 둔 것 같아요. 여기는 자체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양도 지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붙이는 수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치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여기를 두면 살 수는 있어요. 이렇게 놓고 단수 쳐가지고 놓을 때 이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여기가 쫙 돌아가게 되면 이 돌아가는 삼각지가 제법 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부시는 맛이 있다고 한다면 뭐 백도 저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백이 젖히는 것은 껴붙인 수가 있으니까요. 치받은 게 정수고요. 옛날에 시조에 보면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대장볶 살림살이 이 말하면 충분하다 하는데 아마 조승하 선수는 여장볶 살림살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배가 부를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조승하 선수가 나는 키등크를 좋아해요. 딱 얘기할지도 모르죠.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그럴지도 모르고요. 흙이 당장 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좌변 쪽이 잡히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지금 괴로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중앙쪽 흙돌은 괜찮은 겁니까? 중앙쪽 흙돌이 중앙쪽 흙돌이 그쪽을 단도 치고 나서요. 이건 따내야 되겠죠. 이때 네. 따내야겠는데 이때 여기를 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이쪽을 두면 이걸 접어보면 사는데 여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놓고 살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두면 여기가 찝히면 옥집이 되죠. 옥집이네요. 금 맛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거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활이 걸려있는데요. 네. 안쪽에서는 흙이 집이 도저히 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잡혔습니다. 이러고 수점을 단도 치겠죠. 네. 그쪽을 안 치면 오히려 수점 단도 치면 죽기 때문에. 혹시 좌측에 대기 있던가 수싸움은 안 될까요? 좌측하고 수싸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요. 이쪽으로 수싸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다섯 수인데 여기를 먹여치면 따는 모습이 되고 이쪽을 두게 되면 여기 있는 모습이 되면 하나, 둘, 셋, 다섯 수니까 먼저 두는 사람이 이기는 모양이 되겠어요. 대기 한 수 빠르네요.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먼저 두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항상 수싸움은 먹여치는 쪽이 수를 확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급섭니다. 지금. 의견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해보니까 워거치는 순간 흑의 수가 부족하군요. 네. 조승하 선수가 이런 몸싸움이 주특기거든요. 조승하 선수의 제가 받을 걸 지금 몇 판을 해설하다 보니까 조승하 선수가 엄청난 파괴력의 소유자다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그 수 외에는 무조건 100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수로서 흑이 안 되는 모습이죠. 만약에 100이 먹여치지 않고 다른 것 든다면 흑이 반대로 그 자리를 두게 되면 무조건 한 수 빠릅니다. 지금 거기 먹여치는 것이 두 수를 줄이는 것이에요. 김경원 선수 이제 밀어서 좌하기의 백두를 잡자고 나왔습니다. 과연 잡을 수 있을런지 그렇게 늘게 되면 이제는 여기에 붙이는 수가 있어서 여기에 붙이는 수가 있어서 이것은 잡기는 힘들 것 같이 보입니다. 이쪽이 아니면 여기를 두게 되면 지금 뭐 이런식으로만 씌워도 네. 이것은 오히려 이 두 점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양은 지금 흑이 한 수 빠릅니다. 물론 여기서 다 건너가는 것까지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젖혀도 다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을 조여가지고 건너갈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거는 안 못 다니죠. 백이 한 수 빠른 상황이니까. 평소에는 저렇게 건너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은 중앙이 잡혔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닝 때 지난 대회는 신사팀이 승리를 거뒀다 말씀드렸는데요. 네. 백성호단도 신사팀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하셨잖아요. 이번 때 이제 이대국 끝나면 모든 선수들의 명단이 완성이 됩니다. 특히 와일드 카드를 누가 받을지 궁금했는데요. 네. 와일드 카드를 저는 알고 있는데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비밀에 감춰진 와일드 카드인데요. 네. 자. 이제 이대국이 여기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흑이 해볼 데가 없어서요. 네. 조승하 선수 처음으로 지지옥 선배 본선 진출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승하 선수가 생일처 지지옥 선배 본선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본선 무대도 기대가 많이 된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조승하 선수가 이바덕을 이기고 인터뷰한 걸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뭐 이번에 첫 본선이라고 하면서 이번엔 내가 올라갔더므로 숙녀팀이 당연히 우승할 것이다 하고 얘기했는데 과해 그렇게 될런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선수들의 명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때 와일드 카드는 어떤 호수 들이 받게 되었을까요? 네. 이번 때 와일드 카드는 숙녀팀은 오정하 선수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사팀은 김명삼 선수가 받았는데 뭐 둘 다 아주 센 기사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 와일드 카드는 모두 다 실력이 있는 기사가 받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8월에 열리는 본선 무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